지금부터 이 노드를 추가하는 오퍼레이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림과 코드를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 비교하면서 코드를 만들어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가 노드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위치에 노드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야겠죠? 여기 뉴노드를 통해서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림상에서 제가 노드를 하나 추가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노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새롭게 추가한 노드의 다음 노드로 현재 hea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이 노드의 next노드가 누가 되나요? head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는 이... 뭐예요? 말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다음 노드와 이전 노드 값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드는 이전 노드로 지금 우리가 추가한 노드를 가리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바로 이 hea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이전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냐면 head가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이전 노드는 우리가 새롭게 추가한 노드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 이런 작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hea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존재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노드를 add-first를 통해서 처음으로 추가한 노드라고 한다면 hea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문을 통해서 만일 head가 null이 아니라면 head의 이전 노드로 새로운 노드를 가리킨다 라는 코드를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코드는 무엇인가요? 보시는 것처럼 head를 new 노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를 하자면 현재 head가 이전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이제 누가 head인가요? 우리가 새로 추가한 new 노드가 hea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head는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추가된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이즈가 1 증가하고 이런 것들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결국 이 W-linked 리스트에서 추가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헤드의 이전의 헤드의 구헤드죠. 예전 헤드의 이전 노드로 새로운 헤드를 추가하는 코드가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노드를 한 번 마지막 위치에 추가하는 코드를 한 번 살펴보죠. 우선 여기 있는 이 코드로 인해서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지겠죠. 한 번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노드는 이제 이름이 뭔가요? new 노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노드입니다. 얘는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데이터가 없다면 다시 말해 노드가 없다면 add 퍼스트를 사용한다. 이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꼬리에 있는 노드의 next로 새로운 노드를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꼬리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의 next로 새롭게 추가된 이 노드가 가리켜진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나요? 새로 추가된 이 노드는 이전 노드로 현재 태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켜야겠죠. 이렇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여기에 있는 이 태일이 새로운 노드의 이전 노드는 현재 태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즉 여기 있는 이 코드는 현재 태일이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이거였는데 이것을 새로운 노드로 이렇게 변경을 해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새로 추가된 노드로 변경하는 코드죠.